그런걸로 날리셔야죠 ADL WRC4 리그 제 1라운드 아르헨티나 5경기 시작하도록 이거 WRC 보다가 주니어 클래스보니까 자전거 타는 기분이던데? 예 맞아요 맞아요 되게 되게 보이기 편해요 빠른 공간이 안 되는게 보이는데 아이 빨리가면 무섭다 빨리가기 겁난다 속도를 밟을 수가 없다 겁나서 오 구타님 봐 오 구타님 아니 신장님이구나 오우씨 어머머한데 저러다 사고나지 아린티나 맵이 진짜 헤리야 헤리 진짜 손꼽히게 헤리야 헤리 오 잠깐만 아이씨 오 나랑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랑 같이 빠진 사람이 더 있구나 아니요 브릿지에 박았어요 차라리 떨어지는게 더 빨리 리스폰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데미지도 없고 네 박을 바에는 차라리 떨어지시면 됩니다 그래 리스폰도 빨리 내고 아 아씨 한 세바퀴 눌렀다 여기도 아까 다 본맵 같은데 쓰읍 아니 그니까 패턱도 계속하였는데 아린티나 맵이 몇개 없나봐요 그런가봐 그냥 맵 몇개로 그냥 돌리는거에요 그냥 길만 바꿔서 다행이다 그 따로스피기는 좀 이게 좀 다양한데 아 다음주에는 말없이 집중이 되야되겠다 이번주에는 힘이 많았고 잘 안된다 이제 길이 잘 안된다 그렇군 hem 하나도 하늘 아래 이 삼결되고 점점 반응 명로 심지어 양쪽 팀 여기 내임 승 동 luxury 그리고 양쪽 어 나 길 착각할 뻔 했잖아요 보라색 그 누가 KTV님인가? 아 길 착각했잖아 아 이상하게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이씨 아 큰일났다 이거 아 또 망했다 이러면 14초 차 잡히겠는데? 아 구프랜드님이 늦어야되는데? 실수 안하시나? 아 멘붕공격 들어오면 아 내가 안되면 남도 안되야죠 어 안되야지 이게 구프랜드는 하실때가 됐는데 사실 프레임이 뚝 떨어져가지고 게임이 왜 40프레임으로 떨어졌지? 와 랩다운 싱길났따 소리 완전 처지겠다 아 다 버리고 마지막 스테이지도 모르겠다 아 마지막 스테이지는 보너스 점수 씁니다 1 2 3등 3이 1점 참고하시구요 마지막 스테이지가 잘해도 절반은 가야 아 좋아좋아 좋아 오 토닝이 3등 이 등수보다 기록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기록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아 오르겠네 아 6등 아 갑자기 프레임이 떨어져가지고 아 2초 차이 정도 날 것 같은데 잠깐만 6초 차면 8촌가? 8초면 그래도 내가 일단 위다 내가 더 앞이다 그래도 아 완전 못했어 어 나 3등 올라왔어 고생할 수 없으 고생할 수 없다고 아 아멘 감사합니다.